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유탄대회에 발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과식이라든지 각오라든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에 누구들이라든지 섬겨맞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1분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실문나든 말들을 끄니까 앞에 나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니다. 1분이 넘어가면 반갑습니다. 3명이요. 5개 총장에 있는 사안지역위원장 강릉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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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랑끝결로 우리 다른 survivor 지칩니다. 안녕하세요 북강선 지역병 견국usal 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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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betů. utraoris 전나 시켜주 swim군 나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동료구 지역위원장 김경기 부산입니다. 부산은 박정희 18년 유식 독재와 전두환 부산 독재 중심식인 곳입니다. 부산 시민 앞장서서 묶으시나 핵폐기물 해약툭이 막아내자. 부산 동료구 지역위원장 박성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산은 오영수도 오케이. 우리 유지도 오케이. 우리 오로지 일본 평당식 윤석열 전군 부산 시민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혼냈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차상 지역위원장 제 대사용 사례입니다. 여러분 못 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의 큰 소리로 같이 외치시나 오영수 회원 피규 투기 절대 반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 민간중부의 지역위원장 김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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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자음도 그리고 손주도 반갑습니다. 이 goat 선주 또 한국еть 상점을 보여 볼 수 있어서 rév Triple Babs 스토리로 함께 살아 save it.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웅대 재송 방송반역 진흥위원장 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1년 6월 29일날 국민의힝, 국민의힝 국회의힝 국회의힝 박미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딱 지난 때 달라진 것은 대통령 하나 바뀔 것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민 당겨여 핵 핵 공부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시민 당겨여 전자장 하면 전자장 제발 함께 외쳐주십시오. 부산 시민 당겨여 핵 폐기굴 전자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재세경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요. 온 국민이 일본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을 믿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국áfic 우리 모두 surprise актер walked out of the Korean state 당 slapped ersch示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아주입니다. 현대 각지역 위원장 홍순현입니다. 몬 maniac으로 고맙습니다. 고산지역 위원장님들의 성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더 상이 끌어 나가고 박수도 다시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